아 시라프입니다. 아 시라프에서 엑스맥스 구매하신 분한테 지금 뭘 드리냐면 자 바로 엑스 7300 거의 1시간 이상이 아니라 1시간 반 정도까지 주문하더라고요. 우리께서 굉장히 오랜 동안 런타임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두 개를 지금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서비스로 있고요. 그 외에 삐삐도 드렸습니다. 이미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. 헬스 구매만 하시면 바로 삐삐까지 충전기랑 뭐 이런 것도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. 엑스 7300 배터리에다가 삐삐까지 드릴까요? 그냥 이미 아쉬웠던 분들은 차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지금 8셀이고요. 차만 구매하면 되니까요. 직접 한번 볼까요? 자, 짜잔! 자, 보전티. 이렇게고요. 한 번 해도 엄드리면 힘들어요. 자, 안에 항상 박스 붙잖아요. 뭐가 되냐면, 빨리 둘이 많습니다. 여기가 빨간색,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. 이렇게 아주 원하시는 그 색깔 하나씩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사이좋게 하나씩 구매하시고 두 개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최근에 또 구매하신 분인데 친구끼리 아주 돈독해지고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하시니까 저도 또 판매하면서도 흐뭇하네요. 자, 지금 구매하시면 바로 7405 배터리 삐삐입니다. 아시 하셨던 분들, 바로 지기 키우지 마시고요. 지금 수량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업무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, 엑스맥스 배터리 지금 서비스로 두 개 드리는 행사 한번 보세요. 어, 지금 가격은 이렇게 하면 한 16만 원 넘는데요. 빨리 참가하셔가지고 엑스맥스 차량 남은 배터리도 빨리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Q는 여러분들, 얼마 안 남았어요. 빨리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 하셨습니다. 아시 하셨고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꽁짜예요. 오케이.